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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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어 가능하십니까?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전화하면 통화 대응 시간에도 동시에 전화를 해버리면 우리한테 통화 좀 걸리니까 연결됐어요 어 연결됐어요 잠시만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여보세요 아버님 경찰관인데 조금 전에 돈 보내는 거 그거 보이스피싱이에요 절대 보내면 안 돼요 네 아버님 900만 원 뽑았죠 조금 전에 네 그거 어쨌어요 저거 다행이에요 아우 다행이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지금? 저거 어디에 있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찰반에 갈 테니까 그거 아버님 그 근마들이 사기꾼이거든요 그 옆에 할머니도 있어 할머니 바꿔요 말 들으라 글쎄 말 듣고 빨리 테이프하고 어서 가면 돼 가면 돼 그럼 집에 가시죠 그대로 택시 타고 알았죠 그 돈 절대 보내시면 안 돼요 어 우리가 확인하고 건네야 돼요 내가 왜 건네야 돼요 왜 건네야 돼요 어 왔어? 어 왔어 오셨나? 아 아 아 아 아빠 할인하고 갔어 돌아왔어 맞는 갔지? 어 올라가시네 맞어 할 때 왔다 하하하하 여긴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해? 갔다 돈 어디에 쐈어 네? 아 어디가 왔습니까? 아니요 안 하셨을 올라가시지? 받으신다고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